자 여기 있는 초를 끝까지 보시는 분들께는 여기 있는 피자를 드리고요. 만약 성공을 못 하신 분들에게는 매우 과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거 쉬울 것 같은데? 야 뭐야? 손 손 마신 줄 알았어. 어깨 어깨. 아깝다 갑시다. 후우우우우우아앍 하나하나ун 을 보겠습니다. 그냥 바로 제가 할게요. 덤드리다 하기는 세다고... 내가 올라갈게. 내가 알게. 근데 이거는 이미 얼굴이 녹았는데요? 차근 코치가 작다.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건 바람이 아니라 공기의 흐름으로 껴야 하는 거예요. 집에 있던걸 정말 대단하나. 6만두. 마지막 하나 남은 거 봐! 오 잠깐만! 껐다! 나이스!